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탕후루 치킨은 마늘을 한번 먹어보는 거 같아요 이번엔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치킨은 되게 맛있는데 치킨은 정말 맛있었어요 치킨은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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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이렇게 맛나엔 돈을 넣어주고 5. 양념과 주문 FUCK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핫도그 오징어 아삭아삭 중독독독독bag 바삭바삭 초콜릿 삼각각각각각 비주얼 무스타드 치즈가 엄청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볼이 영리 너무 맛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